아 테라버닝 극한 돌파 스트라이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스트라이커는 일단은 자석 펫을 끼고 할 예정입니다. 일단은 제가 전 캐릭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삭제합니다. 자 이러면은 됐죠. 언제 할 거냐? 일요일에 오후쯤? 일단 일요일에 할 예정이고요. 템은 어떻게 껴줄 거냐? 템은 말이죠. 어떻게 껴줄 거냐? 일단은 마이스터링 이거를 옮겨줄 거고요. 가위 하나 잘라가지고. 그 다음에 스칼렐링 옮겨줄 거고요. 얼굴 장식 옮겨줄 거고요. 그 다음에 견장. 이렇게 4개를 옮겨줄 예정입니다. 무기호가 이거 4개밖에 없어가지고. 자 이렇게 옮겨줄 거고. 그죠? 하나 둘 셋 이렇게. 얼짱, 마이스터링, 스칼렐링, 파일의 숄더까지 이렇게 4개를 옮겨줍니다. 가위를 잘라가지고요. 나머지 템은 어떻게 할 거냐? 이거는 무교 정펜 있어야 정펜 끼고요. 하나는 메헥, 메헥, 아헥. 아 여기 없는데. 그리고 귀걸이는 아헥, 아헥, 메헥 껴줄 거고요. 그럼 이제 나머지 반지 도착 같은 경우는 일단 쪼렙트는 연금술사의 반지로 넘어갈 예정이고. 망토는 세라프의 망토를 낄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요 신발, 증폭작되어 있는 신발과 견장 쪼렙펜턴도 껴줄 거고 눈장식은 안 맞출 거예요. 귀걸이 쪼렙템이라 껴줄 거고. 그 다음에 네크로 3세트 그죠? 그 다음에 발레온 망토 껴줄 거고 상하이 원더러 해줄 거고 무기 그리고 반지 도착 EPI의 블러썸 요렇게 껴줄 예정입니다. 그리고 벨트는 요거 그러면 템 세팅 끝났죠? 요렇게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보조무기는 빌릴 수 있으면 빌려주고 없으면 말고 공포 대강해서 껴줄 될 거 같아요. 그 다음에 젠팩업 좀 해줄 거 하면 될 거 같습니다. 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? 아 네네 220까지 마음속으로는 이제 켠김에 220까지를 생각 중이긴 한데 오케이 다 없는 것 같군요. 아 마지막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라서는 가윗이 달려있습니다. 오케이! 꼭 해주세요! 오케이 스페시 오케이! Marines 마 Zoe